정령과 인간들 사이에 약해지는 연결, 단절된 소통. 정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. 정령의 목소리를 문장으로 기록해서 세상에 전하는 거야. 그래, 내가 정령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재자가 되겠어. 모두에게 알려주겠어. 그들이 곁에 있다는 걸. 정령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게 느껴져.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을 열대가 되었어. 진심을 담은 나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기.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야. 좋아, 멋진 피날레였어! 이번엔 이런 이야기로 가볼까? 이번에는 뭘까? 엠퍼시스! 튜닝! 익스펜션! 이 흐름을 따라가! 리사이트! 푸우 다운! 익스펜션! 튜닝! 모두에게 알려주겠어. 그들이 곁에 있다는 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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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런트! 리슨! 엠퍼시스! 이 흐름을 따라가! 튜닝! 멋진 이야기였어! 다음에도 잘 부탁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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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속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, 피어나라! 리솔루토! 다음 flooding 정령의 속삭임이 들려완 그래, 그런 거였어 그렇다면 저희에게 이 동작은 과정입니다.